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딱 셋 있는데 세명 모두 이혼을 시켜야만 만족이 될 것 같은 그런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였나? 우리 며느리는 착하다! 그 할머니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큰 며느리는 이미 연을 끊었고 둘째 며느리는 싸가지가 없구나 이제 남은 건 막내 며느리뿐인데 이러면서 하닥하닥 정신이 혼미한 우리 시어머니 원제 시어머니가 보내는 의미심장한 카톡 이거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고민이 돼서 글써봅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사명제 중에 막내구요. 시어머니는 그냥 딱 시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세요. 나쁘게 말하면 전형적인 시자 말이죠. 결혼 초반 옛날입니다. 며느리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효도 경쟁을 시켰으며 합과도 열심히 종용을 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다들 사이가 오지게 멀어졌죠. 특히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구요. 이혼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주버님이 큰 결정을 했죠.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를 선택함으로써 겨우 이용을 막았고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아예 안봐요.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가끔씩 큰 아주버님이랑 조카들만 왔다갔다 해요. 그러자 시모는 시모대로 난리가 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장가를 보냈는데 아무도 나를 모신다는 며느리가 없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이 괴지 같은 것들아. 이러면서 툭 하면 한탄을 해요. 물론 울기도 하니까 때로는 좀 짠한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그 엄청난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악어의 눈물 따위에 속지 않으며 당연히 모시지도 않고 그저 기본만 해요 기본만. 물론 저희 큰형님은 이런 기본도 없죠. 잡자득입니다. 그랬는데 요즘 따라 두 분 다 그러네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몸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부쩍 더 그래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이사라도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큰 며느리는 당연히 틀려먹었고 저희 작은형님 역시 마찬가지인게 그동안 당한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지금 잘못 건드렸다간 핵폭발이야. 둘째 아들도 이혼당할게 뻔하거든. 물론 이혼을 한건 아니지만 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둘째째는 싸가지가 없다. 이러면서 제 앞에서 흉을 봅니다. 그리고 유일한 직장맘이자 제일 만만한 제가 타겟이 됐나봐요. 결혼 후 시어머니랑 형님들이랑 싸우는거 오지게 싸우는거 보면서 아니지 사람 괴롭히는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너무 싫고 무서워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늘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냥 말 자체를 안 섞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건지 막내인 제가 제일 마음이 약하고 본인들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며느리로 점찍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막내 니가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착하지 않니? 너는 내가 봤을때 너가 남편이라 내가 혼을 내더라도 말 한마디 대꾸 못하고 그냥 조용히 울기만 할 것 같다. 이런 말과 함께 이제 너희 애들 다 컸으니까 손도 많이 안가지 않니? 우리가 애들 봐줄게. 같이 살자. 참고로 저희 애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에요. 또 뭐라더라 이젠 우리도 니네 집을 자주 찾아가고 또 반대로 너희도 우리한테 자주 오면 좋겠다. 잘 좀 생각해봐라 등등등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착한 캐릭터 진짜 아니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을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건지 어머님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저요 웃지도 않고 반음도 안하고 아예 대답 자체도 안해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쌩 까는 거죠. 솔직히 이런 제 모습 남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거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요. 그걸 떠나서 아랫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면 좀 그게 무한해서라도 그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 이런 걸 시도해요.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그래도 내 남편 부모님인데 면전에 대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무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젠 너무 난감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뭐? 시부모를 모시는 착한 며느리의 감동 스토리? 이런 이상한 삼류 소설 같은 걸 계속 퍼와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 역시 절대 대꾸 안 하죠. 전화도 잘 안 받고 잘 만나지도 않으면서 또 만난다 하더라도 말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절대 제 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는데도 줄기차게 카톡 보내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이게 설마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통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눈치가 없어서?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어머님 저 싫으니까 일단 그지 같은 쓰레기 걸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화라도 내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시하는 걸로 일관해 왔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무엇보다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요. 그냥 저의 이 그지 같은 성격, 진짜 성격을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바로 카톡 차단하고 그냥 아닉심하면 됩니다. 뭐 고민하고 있어. 2번 네 맞아요. 그냥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형님처럼 엎어봐라. 어? 겁이 나서 저런 소리 하겠냐고요. 여하튼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쓴이도 성격 한번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3번 이러거나 저러거나 쓴이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건 이런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움직이세요. 4번 아니 왜 쓴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남편 뭐 하는데요? 남편 병풍이에요? 5번 그러니까 쓴이도 시어머니 희망 고문시키지 말고 저렇게 헛소리 할 때마다 싫다는 의사 확실하게 보이세요. 화를 내고 엎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사 표현을 하라고 싫다는 걸. 시어머니도 지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잖아요. 거기다 쓴이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이고 이거 조금만 더 세뇌를 시키면 먹힐 것 같네? 이런 생각하는 거라고. 쓴이 형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쓴이는 막내니까 굳이 일부러 시어머니랑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어머님 이런 건 큰며느리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세요. 네 댓글 님아 글 좀 제대로 읽어요. 큰며느리는 벌써 엎었다고. 7번 이게요 상대방한테 답이 없으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 정신병자 같은 스토커들 말이죠. 그렇죠. 스토커들한테 대꾸를 안 해주면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만 이런 미친 망상들 하죠.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 하는 말이 거의 먹혔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 씨발 하든 아니면 싸움 터질 각오를 하고 학과 할 생각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을 하든 하세요. 뭡니까 이게? 8번 야 대놓고 손이 많이 안 가니 대신 애를 봐준다라 심부 좀 보소. 아니 애들 손 많이 갈 때 도움 필요한 거지. 지금 저딴 걸 말이라고 입으로 뱉고 있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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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화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정 못 참겠으면 어머님 저희 부부 이혼하는 거 원하세요? 이렇게 해버리세요. 야 그나저나 저 할머니 진짜 별로다. 하긴 이러니까 큰 며느리가 확 엎어버린 거겠지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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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장 네 남편한테 말을 하세요. 지금 봐라 어머님 도를 점점 넘는다. 당신 이거 제대로 대처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대처를 할 거다. 나도 우리 큰 형님처럼 할 거다. 그러니 그 전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연락 오면 그냥 그대로 남편한테 토스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조차도 안 되면 부모님한테 토스.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야지 뭐. 10번 그딴 거지 같은 걸 보내면 쓴이도 똑같이 하세요. 시모랑 연 끊고 사는 아들 내외. 진상 시모를 다루는 법.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요구를 하는 시자 등등등. 이런 영상과 글들 찾아보면 오지게 많으니까 그거 보내세요. 그리고 차단하세요. 제 채널 추천드립니다. 11번 아니 너도 답답해. 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완전 고구만해. 무시를 할 게 아니라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지요. 네 마음이 모르니까 저렇게 끝도 없이 들이대는 거잖아 지금. 왜 형님처럼 못하는 거야? 바보예요? 아니 그리고 네 남편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너 혼자 이렇게 똑부러지고 냉정한 척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뭔 뻔하지야 이게 답답하게. 12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착한 바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 보여줄 때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저 암에 머리가 많이 나쁜 건가? 애들 손 많이 안 가니 우리가 봐주겠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손이 많이 안 가는데 지한테 굳이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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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라고 말해. 절대 싫다고. 참 신기하죠. 가끔 이런 사연 올리다 보면 댓글에 니들은 안 늙냐? 니들도 늙어봐라. 이러면서 좀 비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늙어서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조금 기대 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그런 거라면 물론 뭐 짠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선택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들 내외한테는 이렇게 길을 쓰고 가고 싶어하는 할매들 많죠. 근데 딸내미 내외 즉 사위가 있는 집에 가려고 하는 할매는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서 딱 뭔가 갈리잖아. 내가 편하고 만만한 애가 있는 데를 가야 돼 이거야. 그게 그런 게 보이니까 욕을 먹는 건데 그저 늙어도 늙어봐라. 늙어보면 알 거다. 허니 그 늙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젊은 시절 없었나? 참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